네 수험생 여러분 자 33번 테마입니다. 33번 테마는 양도속세, 우리 겸용주택, 다가구주택, 고가주택인데요. 31회 시험 때는 고가주택 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고가주택이 나왔어요. 나오면서 물론 지문에 겸용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관련한 지문이 또 나오기도 했었고 연결해서 관련한 고가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또 물어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독립한 문제로는 아주 가끔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회 시험 때 고가주택이 나왔고요. 얘네들 종합문제 속에서 그렇지만 또 지문한 줄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테마입니다. 33번 테마는 별표시를 여러분들이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네들 겸용주택이라는 거요.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됩니다. 그러면 이 겸용주택 얘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적 요거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에 따라서 확 달라지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과세 될지 과세가 될지. 자 그럴 때요. 부동을 잘 보세요. 주택 면적이 주택 2회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요 전부주택으로 봐요. 자 그래서 본물에 있었던 전부주택이고 토지는 이제 물론 이 겸용주택의 총토지 면적에다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옥 바구니 10배 한 거 비교해서 적은 면적을 비과세 하는데 요 토지에 관해서까지 해서 비과세 겸용주택 과세 면적 구하라 이런 거 시험에 26회 때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또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대비해서요. 요거 건물에 대한 걸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주택 면적이 주택 2회 면적보다 크면 전부주택으로 보고요. 주택 면적이 주택 2회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봐요. 법령에는 주거 면적이 주거 2회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2회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 2회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자 여러분 겸용주택 암기 요거를 이제 요거를 한마디로 부등어를 잘 보세요. 부등어를 한마디로 어떻게 하냐면 요거 보세요. 겸용주택 암기요. 부등어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어하고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을 때 부등어를 잘 보세요. 부등어를 잘 보고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주택 면적이 주택이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에요. 클 때만 전부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요.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그래서 요거 겸용주택 양도세 겸용주택 암기 어떻게 하고 가냐면 부등어 부등어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주택입니다. 작거나 같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부등어 부등어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이렇게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외우셔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야지 재산세 겸용주택 재산세에서 일동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쿵쿵따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면적이 비례해서 그냥 주거 부분만 주택인데 주택 및이 크더라도 재산세 일동건물은요. 그런데 양도세에서는 부등어 부등어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주택 및이 크면 전부주택이고요. 그러니까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이때 이제 비과세 되는 토지 면적은 안분하는 거예요.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에다가 건물이 옆면적분에 주택 면적 곱해서 안분하는 건데 또 요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적 밖은 6배 한 거와 비교해서 적은 면적을 비과세 하는데요. 요 토지까지 계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짝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등어 부등어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요 다가구 주택은 다가구 주택은 보시면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의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게 되면 이를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아홉 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받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재산세 같은 취득세 같은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뭘 판단할 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일구의 주택으로 보지만 양도수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얘가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입니다. 여러분 고가주택 개념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작년 31회 시험에 나왔지만요. 고가주택은 주택의 종류나 기준과 면적 시설 관계였습니다. 얘는 주택에 딸린 토지 양도항시의 실거래가로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 합계액이 얼마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만 여러분들이 밑줄을 끄시면 돼요. 거기 헬라트 표시 되어있죠. 여러분들 179페이지. 아 199페이지. 그래서 이거 양도항시의 실거래가에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작년 시험에 고가주택 기준시가 합계액이 기준시가가 9억 초과하는 주택으로 바꿔서 나왔어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부동산 임대업에서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에서도 비과세에서 그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그게 이제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고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양도 속세에서 고가주택은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를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만약에 겸용주택이요. 주거면적이 만약에 주거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2의 면적이 만약에 40제곱미터예요. 자, 그러면 주택면적이 주택 2의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을 본다고 그랬죠? 부동호 부동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주택. 자, 크면 전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전부주택으로 볼 때 여러분 전부주택으로 볼 때 만약에 주택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 상가 면적의 가격이 4억이면 자, 이걸 겸용주택이냐고 판단할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의 가격도 포함해서 판단해요. 그러니까 얼마? 10억. 자, 그러니까 얘는 고가주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 고가주택을 적용할 때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를 포함해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가주택과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과세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고가주택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봅니다. 자, 고가주택처럼 판단해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면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1세일 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실지양도가액 같은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고 고가주택처럼 판단하고요. 이 실지양도가액이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렇죠? 비과세를 배제하고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이 있을 때요. 고가주택 및 고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책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보세요. 실거래가로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유택은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를 합니다. 근데 9억 원까지는 실거래가에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9억 원까지는 고가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과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유택은 양도책 전액과세한다 땡 전액비과세한다 틀려요. 9억 원까지는 비과세 9억 초과액은 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되는 9억까지 부분을 빼기 위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양도책 계산할 때 일반적인 양도책 양도과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책 곱하기 양도과액분에 양도과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9억을 왜 뺀다고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 다음에 고가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통제 계산할 때도 이렇게 안분 계산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양도책에다가 보유기안별 공제율 등을 적용한 그러니까 보유기안 거주기안에 따른 공제율 장특공제 공제율 중에서 계산한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 곱하기 양도과액분에 양도과액만에서 9억 원 이렇게 안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 시기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액과 장기 보유통제는 여러분 보세요.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하는데 양도수 기본공제나 세율 등 나머지 사항은 일반주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이 양도수급제 계산이 다른 것은 양도차액 계산과 장기 보유특별공제 계산만 안분 계산합니다. 고가의 조합원 입주권도 실거래가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수급제 계산. 그래서 고가야 실거래가가 9억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똑같이 양도수급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양도수급제 계산하는 거 양도차 계산하는 거 맛보기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맛보기로 보시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니다. 만약에 어떤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요.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고 하고요. 이게 만약에 5년 보유 만약에 5년 거주했습니다. 5년 보유했고 5년 거주까지 했다. 그러면 그런데 이게 실제 양도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10억이고요. 10억이고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만약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8억 원이다. 그러면 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 고가유택이죠. 이랬을 때는 양도차액 계산 구해봐라. 그러면 양도차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인 양도차액.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8억을 뺀 일반적인 양도차액 2억. 양도가액 얼마입니까?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니까 이거 1이고요. 그러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양도차액 얼마입니까? 2억의 10분의 1은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유택의 양도차액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 및 저업은 주권의 장기 보유통제액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액은요. 양도차액에다가 전체 일반적인 양도차액은 이거 2억이죠? 양도차액에다가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액의 공제율이 일반적인 토지건물은 보유원수의 2%씩을 적용해서 양도차액에다가 보유기간만 가지고 보유원수의 2%씩 적용해서 장기 보유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양도차액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은 올해부터 2021년부터 우리 뒤에 또 나옵니다. 보유기안별과 고주기안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뒤에 나옵니다. 테마에서.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서 몇 프로씩이요? 4%씩 공제율을 적용하고 4%씩. 그 다음에 거주기간별로 또 4%씩을 적용해요. 보유기간에 따라서 또 거주기간에 따라서 4%씩. 그러니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4,520. 20% 이렇게 보유기간별과 고주기간별을 나눠서 공제해주죠. 그러니까 이거 몇 프로예요? 합치니까 40%예요. 그러면 40%니까 2억에 40%는 얼마입니까? 2억에 40%는 2,4,8.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죠? 그러면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니까 이거 1이고 8천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8백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공제액 일반적인 장기 보유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분의 9억 원 이렇게 안분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이건 원래식이고 그런데 실전인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안분해서 양도차액을 구한 다음에 이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액에다가 2천만 원 여기다가요 2천만 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장득공제공제율을 적용하면 돼요. 장득공제공제율을 바로 적용하면 40%요. 보유기관 고정안에 따른 공제율 40% 그러면 2천만 원의 40%는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의 40%는 얼마예요? 248 얼마입니까? 800만 원 결론 똑같죠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실전 같으면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액에다가 바로 그냥 장득공제공제율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식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식의 의미를 알고 있는 지문에 이렇게 나왔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분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일반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양도차액과 장기 포유동제 계산만 이렇게 달리 취급합니다. 안분 계산합니다.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똑같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조합원 입주권 또 분양권에 대한 이 특례는 여러분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분양권은 주택수계산할 때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읽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그때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 또는 1분양권 주택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얘네들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서 비과세 정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보세요. 1세대가 어떤 1세대가 주택이 있습니다. 1주택이 있고 1조합원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이 있어요. 그랬다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얘네들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요. 주택은 아닌데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서 이걸 양도했을 때 1세대 몇 주택이요? 2주택 양도가 돼요. 그래서 1세대 2주택 양도로 과세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과세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비과세 예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 예외들은 우리가 앞선 테마에서 배웠던 1세대 2주택 특례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한번 보세요. 비과세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는데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또는 1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 과세인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이제 추려놓은 거예요. 본 교재에서는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거고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떤 1세대가 1주택이 있고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분양권이나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3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3년 내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이 주택 양도할 때 이거 팔고 이사 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로 봐가지고 이 주택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외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저원 입주권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 1개 수여하고 1세대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 주택 양도를 보고 이런 식으로 쭉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지나서 양도했어도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도 있고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정리해두면 됩니다. 물론 또 올해 2021년부터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의 경우도 지금 조업원 입주권 양도 특례와 똑같이 그런 구조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원칙은 과세인데요. 그래서 결론은요. 1세대가 1주택과 분양권이나 조업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할 때 원칙 과세다. 그런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예외들이 됐다시 많다더라.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페이지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200페이지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고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 양가로 2번 같은 것도 어떤 거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보시면 양가로 2번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업원의 입주권 양도 특례. 이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아까는 1세대가 1주택과 1주업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입주권을 양도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한 번만 그냥 살짝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면 재개발되는 지역이에요. 여기에 원래 있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추는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 비과세권을 갖추는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업이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조업원 입주권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형편이 못 돼서 이 입주권을 양도를 해요. 그리고 입주권 말고 이 사람은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다른 주택이 없어요. 다른 주택은 없고 다른 주택은 없고 자 봅니다. 다른 주택은 없고 이 입주권은 딱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주권을 팔았어요. 입주권은 여러분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 재개발만이었으면 원래 비과세였어요. 관리처분계 인과 관련제 원래 비과세권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다른 주택이 있어요.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입주권 재개발되는 지역에서 종전에 1세대 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자 이거 때려부수고 입주권 받았습니다. 다른 주택 이웃동네에 이 사람이 이거 팔고 이사가려고 다른 주택을 하나 샀어요. 자 그럴 때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입주권을 요것을 몇 년이요? 3년 내 만약에 자 양도를 하게 되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색인 것으로 봐서 이거 팔고 일주 사가려고 하는 거니까 1세대 1주택 자 양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이런 정도 가볍게 입주권에 대한 것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보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X의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1번 지문은 요만에 기출됐던 그런 내용이고 넘어가시면 여러분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로 가셨어도 여러분들이 1번 문제 같은 것은 26회 때 이미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요것은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는 건데요. 1세대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조적 합의 다음과 같은 단천 겸연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지역 내에 존재하고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는 자 보세요. 요 비과세인지 과세인지 구하는 건지 잘 봐야 돼요. 과세되는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거.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거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죠.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자 그러니까 80제곱미터 건물의 80제곱미터는 비과세하고 상가 120제곱미터는 어떻게 합니까? 요거 과세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되는 건물 면적 120여. 근데 3개가 나 있네요. 그러면 또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렇게 계산식이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먼저요 주택 면적이 부둥호 부둥호 주택이 클 때만 정보 주택이지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요 먼저 비과세 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두 가지를 따져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겸연구택의 전체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의 옆 면적 요거 건물의 옆 면적은 200이죠. 분의 주택 면적 80제곱미터죠. 자 그러면 요거 약분하니까 4고요. 4, 8, 32 자 320제곱미터가 요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하고 또 하나는요 주택 정착 면적에 자 주택 정착 면적이 지금 80제곱미터죠. 곱하기 도시 지역에 있죠. 도시역들이 존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주택 정착 면적이 도시역은 5배죠. 이렇게 해서 한 5, 8, 40 400제곱미터 해가지고 두 개 비교했을 때 적은 면적을 비과세 합니다. 적은 면적을 비과세 하니까 자 320제곱미터가 비과세예요. 자 토지에 있어서는 그럼 과세되는 토지 면적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금융구택 800에서 자 비과세는 면적 320을 빼니까 과세되는 면적은 얼마가 됩니까 480제곱미터가 요게 과세되는 토지 면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 과세되는 면적 120 그 다음에 토지에 있어서는 480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런 거 자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2번 문제는 제가 아까 풀어드렸으니까 비슷한 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203페이지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3번 문제는 작년 우리가 기출문제인데 자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인데 보시면은 자 요런 거 요 문제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세법상 고호자가 고호자의 국내 소재의 1세대 유택인 고가유택과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고호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고조한 법령에 따른 고가유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항상 장기 보유제 보유제 대상에 시험에서 보게 되면 요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요. 3년 손으로 이렇게 3년 하고 시험 문제 풀면 또 감독관이 왔을 때 이것도 부정행위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만 3년 딱 3년을 생각하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019년 취득 후 계속 고조한 법령에 고가유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했으니까 자 여러분 장기 보유통제를 받으려면 항상 몇 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3년 보위를 못했으니까 장기 보유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가유택이란 기준시가 9억 자 요 초과 아닙니다. 자 고가유택이라는 것은 양도수에서는 실지거래가액 합계획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특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작년에 고가유택과 관련해서 좀 어렵게 공부를 했는데 쉽게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법령에 따른 고가유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통제액은 소득세폭증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 차지한 비율을 곱해서 한수로 한다. 안부는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일반적인 장특공제 장특공제 여기다가 장기 보유통제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계산한다는 지금 그 식이죠.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고가유택에 차지하는 양도차액 똑같아요. 이것도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액은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해서 한수로 똑같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양도차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금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액 곱하기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자 보세요. 곱하기 양도가액분에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안부는 한다는 거죠. 지금 이걸 곱한다는 거죠. 이 식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서술로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가구 주택은 구입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거 5탄에요. 다독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이요. 5탄입니다. 다독주택이 아니라 단독 5탄이니까 수정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유택 여부를 판정합니다. 아까 봤죠.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 하나의 단위로 다가구 주택을 전체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게 되면 고가유택 여부를 판정할 때도 전체의 실거래가를 가지고 9억 원을 초과했느냐 따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쉬웠었고요. 그렇지만 고가유택의 개념들을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교명주택, 다가구 주택, 고가유택 개념은 정리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종합문제 속에서 또 질문 안될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